자 지금부터 547조 실지 거래가액 기준시가가 아니죠? 매간만기가 아니죠? 양도차이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 실지 양도가액 적어줘야죠? 그리고 뭐를 빼줘야 돼요? 실지 취득가액 실지 실지 취득가액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뭐를 적어줘요?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뭐를 적어줘요?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이 나오네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언제나 출제되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것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것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법조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자고요 548페이지 실제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 취득가액이 뭐냐? 1번 다음에 의한 취득원가가 있겠죠? 취득원가 취득가액 취득원가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면 국가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에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경계의 확정으로 증가되어 국가가 증수한 조정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증수금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라고 적으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증가되면 나는 어떻게 한다? 국가의 조정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국가는 증수하죠? 제외 그리고 현재 가치할인 차공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 폐업해전화 포인트가 폐업 그럼 잔존 제외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줍니다 포함하는 게 유리하죠? 포함해야 뭐다? 세금이 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한 거를 냈죠? 그래서 시가가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다?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어 증수한 조정금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뭐예요? 특수관계인과 짜고 거래를 하죠? 인정될 때는 시가가 취득가액입니다 시가가 양도가액입니다 제외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나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한 거래를 했죠?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준다? 시가, 그래서 초가액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뭐다? 매입가격,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그 다음 자기가 그리고 매입가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더합니다 재산세, 중부세, 상속세 이런 애는 안 적어요 제외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이 약정이 뭐다? 장기할부 취득입니다 할부로 약정했다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있겠죠? 5억이야 그럼 이게 장기할부로 약정했다 그럼 약정은 뭐를 냈어요? 이자를 주기로 이자 상당했 할부이자 이렇게 원가는 5억인데 할부로 약정했어요 이자를 주기로 그럼 1억이야 그럼 거래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 그래서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장기할부 취득입니다 취득은 이자를 가산해서 거래가액이 확정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즉,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요 다만 지급기일에 지연 지연되면 추가이자는 약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공제를 못 받아요 제외 자, 3번도 똑같아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소유권 확보 그래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지출했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럼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야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1억이라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원리는 똑같아 합쳐서 6억이 된다 그 뜻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세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제외한 금액이 포인트예요 자, 그럼 원칙은 1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럼 취득가액이 6억이 돼 근데 취득가액, 소송비용 1억 중 그럼 취득가액이 6억이에요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단순계산,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 남았네요 근데 1억 중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어요 사업소득에서 먼저 뭐다? 사업소득에 산입했다 산입금액 산입금액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1억 중 먼저 취득가액의 일부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어 산입된 금액 3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받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 공제를 방제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7천이 되겠죠 7천 그러면은 7천이죠? 그럼 총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뭐다? 5억 7천 그래서 10억에서 5억 7천을 공제받는다 자 용어정리 들어갑니다 자 취득가액 일부를 먼저 공제받았죠 3천만 원 이거를 뭐라 그래? 산입된 금액 산입된 것 2N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그럼 7천을 공제받는 거죠? 합쳐서 7천을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 이걸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 중 일부를 3천만 원 먼저 공제받았죠? 이거를 범용으로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 공제를 못 받아요 어떤 거를 공제받는다? 7천 이거를 범용으로 뭐라 그런다?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금액 7천 그래서 거기에 7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야죠 그래서 7천이 되는 거예요 이 3천을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 받아요 3천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해서 5억 7천이 됐죠?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다 똑같은 용어예요 3천 7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3천만 원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7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불변이에요 원칙이 불변이라고요 부당행위 계산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됐고 3번 뭐를 물어본다? 각소득금액 계산세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각소득금액 계산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물어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것 제외한 것은 7천 7천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자 4번 양도자산이 보유기간 중 그저 감가상각비 또는 현재 가치할인 자금상가격 이제 비용 처리하죠 또 나왔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세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원리는 똑같아 필요경비에 3천 그럼 3천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그럼 어디서 공제하는 거야? 3천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4번은 양도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가액을 물어보고 있잖아 공제 포함하지 않는다 재배와 똑같은지만 그러나 4번은 뭐다?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 받아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산입된 거를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다고요 제외한 것 그래서 사업소득에 뭐다?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하고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물어보는지 취득가액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뭐다?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죠 내용연수 연장 건물 수명이 연장되면 내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2번 취득 후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취득 후 보유 중에 나간 거 자본적 지출액 소요된 비용 화해비용 이런 거 또 나왔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줄 각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를 물어봐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거를 물어봐 제외한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에게서 공제받습니다 제외한 금액 그 다음 4번 이런 거 다 자본적 지출액 5번, 6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다 법에서 정한 자살의 가치가 증가된다 그 다음 양도비 1번 직접 지출한 비용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 소개비 이런 거 자, 그리고 3번은 뭐다? 인도 의무를 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명도비용 이런 거 중요한 거는 4번이죠 부동산 취득시 법령 등 규칙이 따라 국민주택 또는 채권 만기 전에 팔았잖아요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그러나 외의자에게 팔아서 발생하는 매각 차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한도로 한다 한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채권을 팔았잖아 손해나죠? 자, 금융기관에 팔았어 50만원 손해놨어 그럼 공제해 주죠 근데 금융기관 이외 사채업자 200만원 손해놨어 그럼 어떤 애를 공제한다? 50만원을 상대방 따져요 한도 있어요 둘 중 적은 거를 공제한다고요 그래서 한도로 한다 한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영수증 등을 어떻게 한다? 수치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돼 그러나 영수증이 없어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금융거래로 증명해야 돼죠 계좌이체 이런 걸로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것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합니다 자, 결론 밑에 자, 필요경비를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을 얘기한다고요 계산시 종합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 이거 사업소득이잖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야 자, 나왔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여거나 산입할 금액 이거 산입해서 먼저 공제받았죠 하였거나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택지초과 이거는 제재 성격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제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는 공제를 받았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를 받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취득세 등록연합세가 공제를 받는 거지 재산세 등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뭐다 세 가지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 때 타소득에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 못 받는 대신에 공제받은 만큼 뭐다 취득가액에서 빼줘야죠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사업소득 사업소득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입된 금액과 제외한 금액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지적 제조사 사업이 들어가죠 그럼 공부상 땅이 증가될 때가 있고 감소된 때가 있다 면적이 그럼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야 돼 그럼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았으니까 비과세 그러나 내 땅이 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어 그럼 조정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돼 국가는 징수하죠 그럼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해줘 그래도 필요경비의 제외 나머지는 필요없고요 자 밑에 자 기준시가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적어죠 그럼 동일기준 취득가액도 뭘로 적고 기준시가 그럼 이거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네요 그럼 뭐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죠 공식이 뭐다 취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산별 공제율 입니다 그러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액이 나와 그럼 자산별 공제율은 토지건물은 3% 미등기도 해줍니다 0.3% 그 다음 이용권리 등기 대상이죠 7% 그 다음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건 1% 그래서 토지건물만 알면 되잖아요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이용권리는 7% 나머지는 1% 자 그 다음 기준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네요 자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다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땅이 어디에 있어 일 지정지역 투기지역은 땅값을 올려야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동그라미 배율 땅값이 올라가죠 자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에요 공동은 공동주택가에요 그럼 일반주택은 어쩌고저쩌고 기준시가를 누가 만들어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 산정 고시하는가요 그 다음 네 번째 지정지역 투기지역이죠 뭐와 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땅 따로 건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이 포인트가 뭐다 일괄 합쳐서 일괄 산정 고시하는 가액입니다 일괄자가 꼭 들어 합쳐서 발표한다고요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권리는 양도세에서 안 만들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지상권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취득권리는 별표시 이거 뭐예요 분양권 자 분양권을 전매했다 취득권리 기준시가가 뭐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납입한 금액에다가 불입한 금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납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뭐를 더하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 더한 가액 뺀 가액 하면 안 돼요 지상권은 상속세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 용어정리 들어갔네요 자 550페이지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거주자가 실거래가액에서 부동산 실거래가액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뭐를 물어본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단 단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공제해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거 1번 신고서 작성 비용 공제해봤죠 2번 재건축 부담금은 공제를 재건축 부담금 공제해봤죠 자본적 지출액이잖아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용편이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쟁송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공제받잖아요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그 지출한 연도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어떻게 했어 산입된 금액 산입된 금액은 미리 공제받았죠 먼저 공제받았으니까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 산입된 금액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입된 금액과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럼 양도차익은 번개 아니에요 명목소득이에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물가상승률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이게 실질소득이야 이게 번거야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얼마 빼줘요 250만원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일단은 식을 접수해야 돼요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 자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0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해와 이해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첫 번째 비교는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죠 양도 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들려요 벌써 식이 다르잖아요 551적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적공제예요 물건보고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1번 꼭대기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딱 세 가지만 해주죠 토건조 분양권은 안해줘요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조합원은 제외를 한다고요 제외를 해요 그 다음 미등기도 역시 안해주고 자 그리고 단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도 투기 목적이야 원래 안해줘 근데 이게 법 개정돼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팔아라? 올해 이게 옆에가 생략된 건데 생략된 건데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1년 동안 1년 안에 팔아라 한시적으로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22년 5월 10일부터예요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이 문구가 들어가면 개정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적용한다 언제까지 팔아라? 23년 5월 9일 앞에 것도 기억해야 돼요 22년 5월 10일부터 10일부터 그럴 때는 적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없으면 적용을 안해주죠 투기 목적이니까 이게 개정된 거라고요 공제금액 공제는 항상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죠 그러면 공제금액이 나와 24회 단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까지 하나는 다 관리처벌인가 또는 사업시인가 전까지 후하면 안 돼요 전까지 주택이었잖아 그때까지만 3년 보유를 해야 돼요 1세대 주택 고가 주택 얼마예요?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일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 주택이야 그럼 고가 주택도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2억 초과 부분은 공제를 해주죠 그게 중요한 거는 박스야 자 그럼 장특공제는 필수가 뭐야 3년 보유 필수가 3년 이상 보유 2년은 안 해줘요 그럼 고가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돼 실거주 그럴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따로따로 계산한다 1년에 몇 프로 4% 4% 그래서 합쳐서 장특공제액이 나와 그럼 4%니까 4,3,12 2년 거주했다면 4,2는 8 그래서 합치면 20% 최저 최저 20이야 근데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고 나왔죠 거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10년 보유했어 and 10년 거주했어요 그러면 뭐다 4단 40%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40 합치면 몇 프로 80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은 12억까지는 공제를 안 해줘요 비과세니까 12억 초과 부분은 장특공제에 대해 준다 최저 20에서 최대 몇 프로다 88 80% 최저 최대 근데 여기 한번 봐요 근데 3년을 보유하고 거주는 안 해서 거주는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1년에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 2%씩만 해줘 일반적인 거를 적용합니다 그럼 1년에 2%니까 나머지는 2, 3은 6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이렇게 간다고요 3년은 2년 거주를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거 1년에 2%죠 3년은 필수니까 2, 3은 6 15년 이상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2%예요 상가, 토지, 조합원, 입주권 1년에 2% 최저 몇 프로 6% 한도 30 상가, 건물 5년 보유하면 2단 10% 100년 보유하면 30% 한도 그래서 그 다음 적용방법 물건별로 공제 대상이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빚을 굽고 어떻게 공제한다 물적 공제니까 자산별로 각각 그럼 각각은 뭐다 이해와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야 각각 각각 이렇게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 그 다음 점 비과세 유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한다 9억을 고쳐야죠 법 바뀌었어요 9억이 아니라 12억을 빼야죠 12억을 뺀다는 얘기는 12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빼라 9억이 아니라 12억이에요 그럼 비율만큼 계산해서 공제가 들어간다 중요한 거는 국내 것만 해줘 국외 것은 절대로 안 해줘요 자고간 국외는 물가상승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외 주의하자 안함 자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리고 징여받았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2월 과세는 소급적용하죠 취득일이 뭐다 징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징여한 배우자 줄여서 뭐다 징여자 그 다음 가업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을 소급적용해 피 피가 그럼 일반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은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까지 계산한다 집이잖아 집 주택이죠 그럼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죠 그럼 이때부터 뭐다 조합원 입주권이야 그럼 3년 보유는 토지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특공제가 들어간다구요 관리처분 인가 전 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까지 까지 3년 보유를 내야 들어간다 이게 장특공제에요 이번에 개정된 게 있다고 그랬어요 1주택 1주택 12억 넘어가 1주택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장특공제를 안 해줘요 원칙 그러나 언제까지 팔아라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도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이외의 개정이에요 기본공제 인척공제 기본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인척공제라고요 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의 단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그래서 우리가 장특공제는 거의가 다 차이점이야 공통사항은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똑같아 미등기 안 해줘 출제되는 거는 미등기입니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줘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공제는 어떻게 한다 양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는 거죠 일정액을 공제하되 어떻게 소득별로 자산별로 그러면 안 돼요 소득별로 각각 250 250 그럼 소득은 어떻게 나눠 4호 1호에서 250 국내 거는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4호에서 250 이렇게 소득 별로 밑줄 긋고 각각 연 250 그래서 순서대로 공제하죠 1호에서 250 받아 해당 연도 그럼 다음 거는 못 받아 연 250 순서대로 뒤에 건 못 받아요 적용방법 해당 과세 기간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 순서대로 토지 건물을 팔았다 1호 자산이죠 그럼 토지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 토지 주식을 팔았다 다른 자산이죠 토지 주식은 뭐다 토지에서 250 주식에서 250 항상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소득별로 구분한다 소득별은 몇 가지다 네 가지로 구분한다 1호 2호 3호 4호 자 그 다음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이 섞여있어 그럼 순서를 따져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 그럼 뭐를 먼저 공제하라 비감면대상을 먼저 공제하라 항상 비감면대상을 먼저 공제하되 순서를 따지죠 순차로 공제하라 그러나 국외 것도 해주는데 따로따로 안해 국외는 뭐다 별도로 적용한다 파생상품과 주식은 뭐다 국내 거는 따로따로 적용하죠 국외는 합산 합산해서 계산하라 파생상품과 주식을 팔았다면 국내 거는 250 250 500 이하 국외는 합쳐서 250만 받아라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끝났네요 그럼 552총 넘으면 필수에요 비교 비교 장특공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줍니다 근데 장특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죠 그럼 이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주자는 1주택은 20에서 뭐다 20에서 최대 80이죠 그러나 비거주자가 팔 때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6에서 30까지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뭐만 해줘 토 건조 그러나 오른쪽은 기본공제니까 모든 자산을 다 해줘 그리고 3년 보유 그러나 기본공제는 보유 무관 자 공통상 미등기는 안해줘 그러나 국외 것도 안해줘 그러나 기본공제 국외 거는 해줍니다 그 다음 공제금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2%짜리 4%짜리 그래서 요건 충족시 자산별 오른쪽은 차등 없이 동일하게 공제하되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 별 연 250 순서대로 자 대표 예제 1번 미등기잖아 투기권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등기된 상가 1년에 2%씩 해주죠 맞잖아 자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보유기간이 3년은 필수예요 2년 6개월 안해주죠 적용된다 틀렸네 3년이 필수가 자 장특공제는 어떻게 구한다 공제율을 양도 차이게 가액에 그러면 큰일나요 양도 차이게 곱한다 자 상가 상가 1년에 2%잖아 그럼 24 3년이면 6% 그래서 상가 토지는 최저 6에서 최대 30%가 한도예요 10이니까 10이니까 2단 24 답은 3번 자 그 다음 07번 양도소득 금액의 특례기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합니다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얼마를 빼라고 12억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해요 안분 계산한다고요 양도가액 분해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빼면 뭐가 나와 12억 초과분을 안분 계산한다 이 얘기는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안분 계산 어떻게 한다 12억 초과분만 비율만큼 계산한다는 얘기에요 자 3번도 똑같아요 장특궁 제도 안분 계산한다 일반적인 장특공제에서 12억을 빼면 12억 초과분만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공제를 해주면 안되죠 초과분만 그러나 기본공제는 구분없이 순서대로 일반적인 기본공제가 답이 된다 연 250 이거는 안 따져요 대표예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보유기간은 3년 토지 건물 과로 미등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제외 맞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도 숫자 숫자가 들어가면 적용합니다 1년간 안 들어가니까 제외 근데 1번 왜 틀렸어 한정하여 장특공제는 세 가지를 해주죠 토건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 빠졌잖아요 2번 1주택이더라도 장특공제 적용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있다 3번 양도 가액하면 안 돼 4이게 공제율 곱하여 4번은 기본공제가 나왔죠 그럼 보유기간에 관계 없잖아요 기본공제니까 각각 연 250 어디에서 공제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나 자 그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따지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근데 이게 뭐야 2월과세 2월과세가 왜 만들었어요 배우자가 1억에 취득했어 배우자에게 증여해 얼마에 증여해 5억에 증여해 1억에 취득해서 5억에 증여해 그럼 팔았어 15억에 그럼 양도가액은 15억이지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은 옛날로 들어간다 보유기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 수중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를 길게 뭐라 그래요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배우자 하면 큰일 난다구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끝났어요 어디까지 끝났어 필요경비의 포함여부 양도 차이 구하는 거 했죠 그 다음 장특공제를 빼면 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이렇게 나왔죠 장특공제 소득금액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 554쪽 2월과세 드디어 나왔어요 언제나 출제되는 게 2월과세라구요 자 2월과세는 좀 잠시 쉬었다 지내요 잠시 쉬었다 해요 1월아일로 이렇게 안내어 여름 계속 수박 에서 5% 2% 6% 6% 6% 6% 6% 9% 6% 6% 6%